어? 얼굴이 좀 글룩해오네요. 아 근데 1주일 동안 고파가지고 네 그런 거 같아서 계속 생각하실 생각이 그러니까 집에 제 입감판 하나 채워버린 분 있잖아요 너무해 너무해 저는 생각만 할게요 여름인데 갈수록 몸이 좋아져요 여름에서 올게요 용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장마철에는 그래도 좀 비가 올 땐 괜찮았는데 요즘 많이 더워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이 더위 나기가 또 특히나 저는 아시다시피 지방 코트를 아예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다녀요 진짜 살 수가 없어요 폭염일수가 뭐 다르다고요? 폭염이 지금 섭씨 33도 이상이면 폭염이라고 하는데 폭염일수가 한 25일 정도 너무 길어요 열대야가 한 17일 계속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용쌤처럼 이렇게 날씨를 폭염일수나 온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날씨잖아요 근데 저처럼 뉴스라는 사람은 뉴스의 어떤 기사의 뜨거움 또 핫한 이슈?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올 여름 덥다 저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연결이 어색하게 많이 어색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자기 어필하고 이런 분들은 깔때기라고 정말 열대를 맞아서 열대야 맞아야 돼요 이스타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다섯 달째 밀린 월급을 달라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직원 1,600여 명이 다섯 달치 임금 240여억 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상지 저자가 매각 대금을 챙겨나가려는 욕심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스타항공이 가족 경영 문제도 좀 있으면서 자금 흐름 같은 것도 되게 불투명하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이스타의 어떤 창업 과정 속에서 보면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딸과 아들이 100%를 가지고 있는데 26살 딸과 12살 아들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타 지분을 인수한 장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그 자금을 출처 자본금 3천만 원에 불과했던 이상지 의원 자녀의 회사 이스타홀딩스가 100억 원 상당의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됐다 전반적인 거래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편법 증여로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거래 형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민과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스타홀딩스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는다 현재 제주항공 측에서는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인수합병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또 실상을 알고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가 어디나 할 곳이 다 어렵잖아요 이 제주항공 자체도 지금 누적 적자가 천 몇백 원이 쌓였대요 제주항공도 어려운 거죠 이스타홍공의 많은 전북 출신들의 인재채용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1,680명 중에 대부분이 우리 지역 출신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계셨던 분들은 결혼까지 미루고 결혼자금으로 생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서 정말 생업전선에 뛰어드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4대 보험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제 다시 완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2중고 3중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사건이 커진 만큼 좀 투명하게 다른 거 필요 없고 좀 투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장전마을 우리가 이슈시다에서 키맨을 모셔놓고 또 우리 진용 선생님은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돌아가신 분만 17분 되신 거죠 돌아가신 분만 17분 되신 거죠 최근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조사로 암과 환경오염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근처 마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마을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공장이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우리 마을이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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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에 96년도에 아스파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어째서 그런지 그대로 사람들이 아프면 암이고 아프면 암이고 그래갖고 엄청 많이 돌아가시고 요즘 막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많았어 아저씨들도 이렇게 옛날에 이 양반도 안걸려서 돌아가시고 이 양반도 안걸려서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들은 다 없는 것 같아 없어 아무도 안계시는 거고 남아있는 양반은 저 할매들 셋이잖아 익산 장전 마을이라고 한 데는 그 동네도 이렇게 비록 공장인가 멋있어가지고 그 동네도 암이 많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 동네는 또 사람이 많더만 아저씨들도 계시고 그게 원체 그 동네 사람이 많아가 건강 푸드돼서 그런지 시에서 그냥 비록 공장도 그냥 정지시켜보고 우리는 벌써 30년이 다 됐는데 왜 늦게 한 대로 해결해 주고 여기는 해결을 안 그러냐고 그것이 억울한 거지 여기분도 해결을 해줘야지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도 안걸려이신 분들도 차츰차츰 이렇게 슬금을 그냥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통 가놨을 때는 한 60포 이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짜 빡빡 했었지 근데 이제 지금은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어쩌다가 한 번 볼똥말똥해 안 나오니까 아저씨가 암이 들어갖고 아저씨가 암이 들어왔고 집터인가요 그러면? 얘도? 그냥 빈집인 거네요. 원래 집 살았던 사람들이 집터도 아닌 것처럼 변했잖아요. 여기 집이었다고 상상이 안 돼요. 할머니들만 살고 계시는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뭘 하냐고. 그나마 내가 이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동네에서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자네 혼자서 해봐야 안 돼. 뭐라고 거짓거리 하고 있어? 하면서 나를 비웃어요. 그때는 더 마음이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또 한 번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그 익산 장전마을하고 아주 비슷한 사례인데.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여기도 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수가 떠나서. 저 집터가 저렇게 잡초만 무성하고. 마을이 저렇게. 일시년스러운 정도로 정말. 더 착잡하네요. 인기척이 안 느껴지네요. 그 이장님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 혼자 거기서 왜 위험하게 살고 있냐고. 너 나오라고 넌 젊잖아. 근데 나갈 수가 없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젊은 사람 없고 이장으로서. 할머니들만 남은 거시니까. 그렇죠 해결할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건데 또. 아니 근데 사실 마을 위치만 봤을 때는. 지리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 좋고 물 맑고. 산세지적이고 청정지역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저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키맨을 모셨는데. 의사님 오랜만입니다. 옛날 여기 여원지에 넘어서. 과거 시험 보는 사람이 저기 시골에 있는. 촌사람들이. 한참 걸어 올라서. 여원지에 넘어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막 기와집이.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고. 막 북적북적 되니까. 여기가 한양인가 보다. 하고 그냥. 위쪽에도 굉장히 큰 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동도 6억 얼마나 들여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면. 충분히 아산공장이. 주민들의 건강과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아유. 우리 또 이렇게. 역학조가 같은 것은. 장전망을 허고 난 후에 했으면. 또 아마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URA. 여러번 그때 지금. 개전망. 개념 가겠습니다. 1000억. 하 kas. 개념영에서. 이런 그런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무redit로 되고 나오는데. 아니. 뭐 이런. 우리들끼리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mberникof, 경기에. 맞아요. 그 진행도 너무 잘해주시고. 아니 근데. 내기 마을. 너무 진행되는 상황이. 답답한대요. 1995년 아스콤 공장이. 처음 가동한 이후에. 마을에 어떤 악취 문제라든지. 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저희들끼리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행도 너무 잘해주시고. 아니 근데 내기마을 너무 진행되는 상황이 답답한데요. 1995년 아스팔 공장이 처음 가동한 이후에 마을에 어떤 악취 문제라든지 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다가. 주민들은 익산 장전마을처럼 민원을 수차례 냈었어요. 결국 이제 2013년에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내기마을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집단 암 발병에 대한 환경적 원인들을 조사했던 역학조사로는 아마 전국 최초라고 해도.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기마을은 장전마을보다 먼저 이 역학관계에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왜 밝히지 못했던 것일까. 사실 내기마을이 첫 번째로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이 결과를 내놓고 이 결과를 사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한계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역학조사라는 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진단하고 어디를 손을 보고 이런 부분들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남은 내기마을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와 남은 시의 입장이었거든요. 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장전마을도 익산과 전주에 있는 걸출한 전문가들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사전 연구용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찾아낸 게 많았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본 연구용역에 오신 분들한테 계속 연구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재개하고 같이 협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키웠던 거거든요. 사실 익산 장전마을은 내기마을의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설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은 그런 자산들을 적었습니다. 아까 말한 시민사회에 대한 역량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참여들을 적어서 오로지 외로운 싸움을 하셨고 저희도 사실 거리가 좀 멀기도 하고 역학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데다가 보건의료 쪽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익산 장전마을은 환경부에서의 인과관계를 밝혔잖아요. 내기마을은 보니까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차원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건복지부는 질병의 이력을 추적하는 거거든요. 집단 발병이라고 하는 특징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개인의 상태라든지 집단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고 익산 장전마을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역학조사잖아요.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는 건 같은데 이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어떤 환경에 의해, 건강에 의해지는 어떤 시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시설과 발병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니까 아마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였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역학조사 결과에 아스콘 공장이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특성 흡연 그다음에 라돈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 특징이거든요. 자연적 특징이라고 하는 라돈 다핵 방향적 편화 속 아스콘 공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이 파물질이 지금까지는 연구라든지 관리 기준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정부가 이 관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물질 농도가 높게 남았더라도 정부의 관리 기준 수치가 없기 때문에 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준치에 설정을 했습니다. 환경부가 벤조에이피렌을 특정 유해 대기물질에 포함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관리 기준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콘 공장이나 어떤 산업체 시설에서 벤조에이피렌, 파물질이 나오게 되면 부재하고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특징, 자연적 특징, 유인적 특징들을 그냥 다 가져다 놓은 거죠. 이제 결국 역학조사라는 거는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집중해서 무엇을 찾아야 될 건지 권고안의 내용도 나둔 저감을 위한 홍보물 배부, 개인별 흡연 권장, 역학조사의 한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남원시가 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서 거의 무대응에 가깝네요. 남원시가 보도자료를 냈었고요. 여기에 대한 분석들. 그런데 이게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징의 대기물질들이 암과 영향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좀 부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 단순하게 세 가지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권고 안에 세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시는 그 이후에 바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이나 그런 것이 조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들어가게 분기별로 민간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흡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영향도 있으셔서 보건소와 같이 마을 주민들 흡연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이렇게 순회하면서 진료소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기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품었던 의미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이 역학조사가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아스코 공장에 그런 불신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카메라로 따진다면 포커싱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흐릿하게 되다 보니까 아스코 공장도 영향을 주고 그 동네 토양도 영향을 주고 개인 흡연도 영향을 줘서 이 세 가지가 상가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역학조사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결과를 보면 한계가 좀 많이 있어서 역학조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역학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이제 발생원조사는 아스코 공장의 굴뚝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하지 않고 이장님 댁 옥상에서 다환방향종 탄화수소라든가 블랙카본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고 그 값을 가지고 모델링을 통해서 발생 농도나 양을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정값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서도 많은 한계로 작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라돈이 노출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에서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스코 공장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라돈 조사를 할 때 공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쇄석 공장에서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변 지역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이 들었는데 전문가들도 평균을 좀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뢰라든가 크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아스코 공장이 주는 영향이 큰 하나가 빠지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통계 분석에서 내기말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을 해서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장전마을 할 때는 통계 조사할 때도 장전마을만 별도로 뽑아서 분석을 하니까 통계적으로도 명확하게 관련된 질병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도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조사를 좀 해야 돼요. 이제는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해결의 방향성이 이제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 역학조사에 참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설계상의 여러 가지 한계 지점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보고서가 밝혀내고 담았습니다. 장전마을이나 내기마을이나 마을 위쪽에 공장시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오염무지들이 일반 공기보다 좀 무거울 경우 내려와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는 거죠. 이 안에 초미세먼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벤조에이피렌이라고 하는 파물질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블랙카본, 우리가 말한 검댕이 스모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블랙카본도 상당 부분 높게 검출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 아스콘 공장이 영향을 줬을 거다. 그리고 한참 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한다거나 전주 광양광 고속도로 이런 공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현재 있는 것보다 한 기가 더 있었어요. 두 기가 밤낮으로 돌아다녔을 때까지 추정을 해봤을 때 분명히 영향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좀 더 책임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들은 사실은 자치단체가 해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있다. 세 가지 요인의 상승작용이 암과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상을 차려줬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한 용역이긴 하지만 환경성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원시 환경과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그냥 떠넘겨버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건강영향조사는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고 청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마을 내장님한테 안내를 하고 이후에 혹시 마을에서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하신다면 저희 남원시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같이 협조해서 건의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시가 나서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도 그래서 건의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이거는 마을에서 직접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직접 청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 관계자 입장을 방금 들어봅니까 남원시 측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환경부 역학조사를 신청해야 된다고 답상 이게 복잡하죠. 이거는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장님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 문제나 일이 아니거든요. 남원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관련한 서류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서 해주는 역할들을 해야죠. 그런 거 하라고 저희가 시장에게 그만한 권한을 준 거고 남원시장이면 남원시민들의 대표자 대리인으로 일을 하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고령자분들만 몇십 가구 사시는 산골 마을이 아니고 남원시내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시민의 지지를 생명으로 여기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얘기였습니다. 보통 역학조사를 하려면 사전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보통 시나 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환경부에 사전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연구조사가 있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사전 자료 형태로 삼고 여기에 대한 재해석들을 다시 해야 된다. 남원 내기마을의 권리들을 찾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유사한 작은 마을의 권리 침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라도 이 문제를 분명히 바로잡고 가야 다른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바로 거기쯤 귀농, 규촌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진짜 내 마을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좀 함께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땅을 지키고 물을 지키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농업과 농촌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수도권에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오염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농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쪼록 이 일이 잘 빨리 해결이 돼서 지금 현재도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문제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고 콘크리트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존해야 되는 그런 환경문제, 건강문제도 함께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루시스다의 최다 출연의 우리 키맨답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아까 말씀 안 드렸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아요. 저희는 좀 잘난 척 많이 하는 MC보다는 이 분이 또 만만치 않을까? 그러면 키맨 초험에서 짤 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칠치 길면 안 되는데 수치가 있으니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눈치를 보는 것인지 염치가 없는 건지 아, 치가 일곱 번 들어간다? 책임 회피, 방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뻔뻔함의 급치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가치를 다시 갈치야 될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박수다를 보고 그냥 참치요. 참치요? 그냥 멋있으면 멋있다고 박수 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참치를 붙여요. 저기 남원 추어탕이나 드시러 가시죠. 아니에요. 추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곳에 리더라고 하는 자치단체장 또 정식 보내는 분들 그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중헌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중헌지 선호와 경중을 좀 생각하시면 역시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무엇이 중헌두를 했습니다. 우리 짭시다, 예. 아, 예. 저는 뭐 따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어서 뭘 하셔도 무엇이 중헌두를 할 거예요. 저는 저한테 스스로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아, 스스로에게? 사실 남원 내기마을 발걸음한 지 한 6년 정도 됐었는데 저도 저 시간 날 때 아니면 제가 혹시 필요할 이슈가 있어야 할 때만 찾아간 건 아닌지 어찌 보면 말 못하는 생명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대변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문제를 조금 더 매면한 건 아닌지 그건 또 누가 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잠시나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원 내기마을의 아픔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남원 내기마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익이나 효과들이 다시 내기마을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심부름꾼 역할들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섬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수다왕을 설마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오늘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의 수다왕은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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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을 좀 다음부터 큰 걸로 좀 드릴게요. 아니 쌤 어떤 기준이었어요? 좀 궁금해요. 그냥 섹세시네잖아요. 되게 완전 매크로 비즈닝을 잘해서 무서웠습니다. 지난주부터 끝나고 서로 만났어요? 아니 서로 없죠. 왕관만 주고 가는 거 선물은 없죠? 선물은 네. 밖에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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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